문화계층을 담당하는 지정사석 호드에요 아 호드 넣나 가자 음 좋아 카드풀 하아 아아아아아아 뒤틀리냐니 없어요 도시의지 못 얻겠네 그럼 도시의지 못 얻을 것 같고 이거는 그러면은 어? 시협해? 사이 경계 나오나? 사이 경계 나오나 이거? 야 사경각 시계 섰다 강화할 카드는 딱히 없지 않나? 이거는 개입하고 그냥 이거 하자 주술만한게 없다 사경각이다 사경각 맥스 hb 62 적이 하나 죽으면 힘 1을 얻습니다 일단은 끼고 펜스 원프로텍션 스웹 슬래시 카드 하면은 Pokemon 블리우드 흡 흠흠흠흠 애매한데 일단 일단 스웹 한번 가져가고 스웹 어? 잠깐만 얘 누구지? 디안, 디안이라고? 93 체력 에너지 하나 얻고요 if the number of card relic not less than size of y월 댁? 어? 랠리 객.... 유머리 댁보다 적으면 힘 1 민첩 in인가? 그리고 add esca1 프리스크립트 카드를 내 손에 얻는다 이거는 무조건 챙겨야지 올아 fishermen 잠시만 흠흐흐흥 잠깐만 야 사이 경기다 딜 15 데미지 잠깐만 잠깐만 딜 15 데미지 이그저스트 유얼 핸드 입 더 사이즈 오브 유얼 핸드 노 레스 댄 내 손이 6장보다 아래면은 데미지가 지금 135인가 어떻게 되는 거야 저거 한번 테스트 해봅시다 노 레스 댄 6 그러니까 6장보다 이상이어야 되는 거야 아니 드로우 오지게 땡겨야 되네 저거 쓰려면은 그럼 도시의지같은게 많아야 되는데 드로우를 그렇게 땡길만한 카드가 있나 이몬 헤매하고 할인 할인 상용대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잠시만 이걸 쓰면 이게 뭐야 야 그러면은 아예 그냥 아싸리 그 덱을 아예 6장으로 만들면 되지 않나 아닌가 원래는 에미지 147 아니 잠깐만 이게 그럼 이거 잠깐만 드로우 1 카드 5데미지 주면은 12데미지로 줄고 야 얀 책장 개좋은데 지금 아 손을 다 태우는구나 윤사무소 해결사 아씨 어떻게 해야되냐 어 드로우 3 카드 이런거 아니 근데 이거는 좀 그 코스트가 들어가지고 좀 그런데 그냥 충전적으로 가는게 무난하겠네요 어차피 얀 얀 저거 그 지령 때문에 살경계를 쓸 수 있어요 우리는 한번 확정이야 진짜 사경? 어 한 번은 확정이야 이거 음 저런식으로 써지는구나 이게 나 공격 카드 있냐 지금 공격 카드 저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아 이거 있구나 아 나 그래도 이거 그냥 저거 하면 되지 음 좋아 체력 회복 스톨링 강이구만 아 그냥 나 체력 회복하고 끝이야 저건? 응 저건 안 데려주네 그게 지금 뭐야 아 랠릭 낫 레스덴이구나 그러면은 덱이 작아야 되네? 덱이 작고 랠릭이 많아야 되네요 반대였어 생각한거랑 유물이 유물이 더 많아야 되네요 충전덱 가능 충전덱 가나 이거? 24블록 N8이 차지 야 충전덱 가이다 이거 살경계 강화하면 어떻게 되냐? 160 이 180들 지금 뭐 이거밖에 강화할게 없죠? 뒤통수 말쿠트라니 호드거든요 다시 한번더 말쿠트 같은 소리 하면 배납니다 호드랑 말쿠트 엄연히 달라요 방장을 기분 상해하지마 4경기 4태워 그치 룰러 친구 사경강이다 사경강 아니 왜 사경 안떠요? 사경강이다 사경강 포큐버스 이거 무난하고 뭐 지불만한게 없네 지금 사경에서 좀 지불만한게 없어 관측? 아니 근데 이게 코스트가 부족해서 드로우 막상해도요 이 코스트로 드로우 막상해도 지금 다 코스트라서 못해 상용은 못써요 이거 써봤자 의미가 없어 관측각인가? 관측각 하자 아 음 이거 쓰면 그냥 이집 데미잖아 그치 하아 하필 두개 같이 나와가지고 유모르틱즈는 얼마나 모아야되지? 아이 사격 안떠네 다음턴 사격 각이다 무조건 이거 사격? 좋아요 호두 머리 위에 저거 감정이어가지고 저거 다 차면은 그거되요 에고 하나 들어옵니다 7블록 코스트 원차지 개인 4블록 나쁘진 않은데 웨네버 언어택 디엘 언블록 데미지 블록된 데미지가 없으면 그러니까 지금 뭐야 막히지 않은 데미지 줄 때마다 화상이라고 나쁘진 않은데? 독이잖아 이거 강화하면 어떻게 돼? 1코스트? 그러면 한번 가져와 볼까요? 어차피 지금은 사격이면 끝나긴 해 사격? 지금은 사격이면 끝나긴 해요 사격? 야 근데 나 지금 공격카드 하나밖에 없.. 이것도 감정 올려주나? 이것도 감정 올려주네? 향로 좋고 에너지 스트라이크 로즈 EHP 아 체력 잃는 건 좀 그래요 느려 됐고 멤버십 카드 좋아요 멤버십 카드 좋고 심호흡 강화하면 좋지 덱도 좀 줄여야되고 지금 좋아 사경? 아니 사경 하하하하하하 7 블록 엔 1 스트렝스 힘 얻는 건 나쁘지 않지 B는 그리고 보자 얘 일단 강화하구요 아 저거 그 심호흡 강화할 걸 그랬나? 이거 괜찮아요 우리에겐 사경이 있어요 다음 턴에 사경이 나올 거야 안 나오네 야 잠시만 이러면 사경이 나오겠지 사경? 으하하핳핳핳하핳하핳 참 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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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경기를 무려 3장이나 쓸 수 있는 덱이라고 아 좋아 아 개맘에 든다 진짜 음 개좋구만 야 근데 그 와중에 그 사경이 안된다고 어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많은 사경 중에 하나가 안된다고 괜찮아 응 다음부터에 2장 쓸거에요 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들 사경? 아 좋아 파멜라 2장 들어왔고 어 상점을 한번 갈까? 상점 한번 가자 실형해야지 아니 근데 지금은 이미 3사경이라서 안되고 이거 좋다 어 드로우원카드 좋아요 전등 좋고 데미지 주는거 쉬워 어 사경각이다 사경각 사경각이다 사경각 사경각이다 그저 사경 음 하나 이거 한번 해볼까요 사경 두번 나갈거 아니야 저거 하면은 운이 좋으면은 좋아 뭐야 윙 어 크래킹소리 어쩔쩔쩔 해가지고 어 음 27 HP를 잃으면은 카드를 업그레이드하고 복사한다 아 당연히 사경이지 야 잠깐만 아 좋았어 사 사 사 경계 내장 좋아 야 이게 사경이 안된다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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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경이 몇장인데 내 사경이 안된다고 어 어 이겁구만 응 사경 야 6이 7장중에 3장이 2장 사경 그러면은 다움선 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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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웃기네 진짜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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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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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이거 초터리 착용 안되는거 국룰이냐 이거 뭐지 이거 하 하 하 하 하 하 얍몸통 바꾸면 안되요 어 지령은 지금 노말세계 언커먼 카드 두개 사경 하 하 하 하 하 하 이거 말고 이런거 말하는거 있지 어 그치 하나만 더 얻으면 돼 파란색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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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유지책장이었어? 아이씨 못봤네 더 퍼스트 카드 유플레드 이치턴 딜리엘시 데미지 HP 체력업 사격 사격 무한사격 가자 야 뭐가 바뀌는거지? 선천성 아 일단 선천성은 뽑아놓고 그치 사격만큼 체력회복하자 사격 187회복 좋았어 랜덤 에고카드 4데미지 4데미지 업할만한거 있냐? 없잖아 에고나 얻자 하비스 수확 이게 체력만큼 저거죠 체력비례로 좋아 우리는 사격을 강화할거에요 사격 한장 더 강화면 이제 사격은 끝났지 스킬 스킬 스킬을 이 자식 뭔지 모르겠고 사격 왁적 포 스킬을 사격 로 안 되겠지 음 보자 이거 때리고 이거 때리고 수화 음 안돼 괜찮아 괜찮아 맞으면서 패면 돼요 맞으면서 패면 돼 좋아 비 써도 사경 터집니다 좋아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버리는 거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지금 사경이 한 장밖에 안 남았잖아 안돼 지금은 안돼 지금은 안돼 응 그저 사경 좋아 나오나? 나오나 사경? 안나오네 에이 음 음 뭐해도 상관없긴 한데 아무나 가져올게요 사실 뭐 이렇고 저렇고 할 필요 없고 그냥 그냥 그저 사경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사경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좋았어 으아 좋았어 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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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치 가자 어 아스트롤라베 하고 어 아 잠깐만 스네코 드로우이지 스네코 갈까? 아니 사경이 코는 안될 거예요 스네코가 1에서 3코 아니었나? 잠깐만 잠깐만 스네코가 아 아 나 거짓말에 헷갈렸다 아 아 거짓말이 거짓말이 아니지 스네코는 어 얘네도 코스트 바뀌지 아 좋아 좋았어 뭐야 잠깐만 어? 뭐야 잠시만 야 저기 다른데요 지금? 백야야? 아니 나 호드 골랐잖아 호드인데 왜 백야가 나오지? 뭐지 이건? 이게 무슨 일이지? 모르겠고 일단 사경 어 모르겠고 일단 사경 그치 어 보자 음 지금 이거는 미라에 손이 있어가지고 좀 애매하고 하비스트도 꽤나 센 공격이라서 좀 그렇고 그렇지 구슬주머니 아 잠깐만 얘네 어떻게 잡지? 얘네를 잡기가 힘든데? 생각해보니까 상용은 한 턴에 하나씩밖에 못쓰잖아 어떡하지 이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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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사경 아 무친 사경댁 좋아요 아 무친 사경댁 좋아요 어 이 사경도 강화해줘야지 그치 상용 효과가 뭐냐구요? 손이 6장 이상이면 그러니까 뭐지? 손패 다 태우고 20 데미지인데 손이 6장 이상이면은 160딜 추가요 180딜이요 어 근데 뒤틀리냐니 지금 5장 들어오고 뒤틀리냐니 그 지령 한장 추가해서 6장이 돼요 어 그래가지고 100% 사경이 가능해 지금 아 이건 좀 아닌거 같구요 어 이번 턴은 좀 이건 아닌거 같고 3사경을 한번에 쓰라고? 흠 말이 안되지 이거는 그치? 사경? 음 헬로 있어가지고 사경 한번 쓸 때마다 피 180씩 사줘 사경? 야 대고 없다 대고 없다 이제 대고 없다 하하하하하하 단점 사경안에 적 못잡으면은 대기 사라짐 음 뭔가 카드를 생성하는 뭔가 더 필요할거 같은데 음 카드제거 서비스 음 보자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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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번? 병번으로 뭐 지불만한거 있나 심호흡과 관측 이건 이미 선천성이고 관측이나 가져올까 이제 강화할 것도 많이 없어 어 방금 뭐였지? 뭔진 모르겠고 이따 사경 사경 또 사경 그치? 아 아 사겨라 그리고 사경을 써라 일단 사경을 쓰면 뭔가 되겠지 이.. 야 스크린 16이 뭐지? 데미지 16인가? 뭐.. 저게 뭔.. 뭔 16인지 모르겠어요 아 아 그럼 덱 16장을 보는거에요? 어 이거 뭐 필요없네 파워 카드는 이제 미라손 때문에 쓸만 아 얘네들 힘든데 이거 한 번에.. 한 번에 못 잡.. 잡기 힘든데? 음.. 음.. 다음 턴에 사경이 뜨면 돼 맞아도 돼요 두드려 맞아도 됩니다 사경만 뜨면 돼요 오로지 사경 오로지 사경 체력은 차거든 하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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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백야가 문제인데 이것도 사경 원툴로 안 통하면 어떡하지? 어? 얘도 얘도 사경 원툴로 안 될텐데 이거 어? 되겠다 사경 원툴로 되겠다 이쯤이면 좋아 다음 턴에 사경 쓰면 되죠 하하하하하하 왜 사경이 없는건데 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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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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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이거 강화하면 뭐가 좋은거지? 야 이거 어떡하냐 잠시만 사경 쓰면 안 되잖아 지금 이거 아이씨 야 잠시만 어이씨 깜짝이야 이거 사경 쓰면 안 되는데 아니 30댐 사경 써도 지울걸? 어 어 30 그 뭐야 데미지 정글로 해도 내 손은 다 지워요 지금 빼ators 안 되 빵 빠앙 빠 embraced 아직 뱀 배 빠바바밤 보Fun 파 fear 페üst 야 잠시만 25 아 첫 카드를 첫 카드를 공격 카드를 써야 되는구나 그 회복을 하려면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이구 교수 2 음 야 사경 원툴이 이럴 때 안 통하지? 아 이게 체력 몇 남았어 지금? 안 보여 좋아 괜찮아 할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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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로우 때문에 할만해 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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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 60일 됨? 그냥 이거 할까? 아니야 혹시 보니까 다음 턴에 하는 걸로 아껴두고 좋아 지금 힘 10구야 어?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이 힘만으로 아 아퍼 아프지만 괜찮아 회복할 거야 좋아 힘 21 거의 끝나갑니다 어? 이거 한계 돌파 있었으면 미쳤을 것 같은데 좋아 힘 25 좋고 내 말이 내 말이 이거는 과연기로 쓸어버리자고 안 나왔네 뭐 나와야 쓸어버리든 말든 하지 좋아 아 아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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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회복하면 돼 아니 회복 못했다 아니 나 죽어 그냥 좋아 한옹 남았지 너희 중 한명은 상영인 아시니? 뭐야 뭐야 야 내 카드 지우는 거 내 카드를 다 지워보 내 카드 이거밖에 안 남았네 아이 미친 잠시만 공칸 공칸 남아있는 게 다행인가 지금 프로텍션 팩 야 사경 다 탔어 지금 사경 다 탔어 야 60댐? 미친 건가 저거 야 아이씨 씨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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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나도 사기 만만치 않게 치고 있어요 이쪽도 사기 만만치 않게 치고 있어 지금 좋아 아 사경 사경 안 뺏겼으면 지금쯤 벌써 죽였는데 아 진짜 관측 개상이죠 지금 일자피 관측이 상이어서 괜찮다 야 씨 좋아 곧 죽겠구만 응 잘가 어? 잠깐만 이거 죽는거 아니지 그치 그치 아니 죽어 이건들아 그 와중에 지렁 지렁 있는거 봐라 진짜 좋아 알았어 응 야 오는 아이 한번 가볼까요 응 보자 아 이 체력이랑 안보이네 이게 내 체력도 안보여 지금 야 뭐야 이거 내 체력도 안보여 모르겠으니까 사경 맞고도 안 죽는다고? 어 야 잠시만 초장 초장기전이어서 사경을 다 쓰긴 힘들어 잠깐만 대기 7장 옵저브 하비스트 옵저브랑 하비스트만 있으면 얼추 이거 3개 있으면 되잖아 어 그러면은 이 체력이 얼마나 패야되는거야 이거 대체 옵저브? 아니 이 체력이 얼마인지 안보여 됐나? 언제 죽어 쟤네들 야 빨리 죽어주시죠 어 드디어 드디어 좋아 좋아 야 체력이 생각보다 높았네 크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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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힘 37인데 이것도 뇌절하는 7페이지하나? 아니 벌써 이거쓰는거 보니까 뇌절 7페이지는 안할수도 있겠다 여기서 멋지게 살경기를 딱 쓰면? 잠시만 음 바로 바로 런강인데 하나만 나온거 보니까 이거 멋지게 배버릴까? 잠시만 자 그러면은 이거랑 이거 쓴 다음에 사격각이다 이거는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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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싹 맞춰서 썼죠 좋아 이제 이제 그런 놈들 없으니까 그냥 사격 마음껏 쓸 수 있겠다 이제 이제부터는 음 보자 두장 뽑습니다 그치 런까지 제대로 구현했네 어? 잠깐만 누구꺼야? 로엘 필요없구요 지금 뭐 다 필요없잖아 카드제거 서비스 뭐 일단 뭐 모르겠구요 어 일단 사격한대 맞으세요 어 불타는 불에 타버린 소녀 왠에버 유알 어택트 이쁘로 제 리스트 이십에이치이 이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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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포이면은 게임 터져버리니까 안되지 응 사격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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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딕불려줘서 감사합니다 사격 잠깐 나 지금 사격 두장 남았거든 아 나쁘다 복귀버스님 감사합니다 어 잠시만 여기서 사격 써버리면은 피이랑 그 풀뜯기밖에 없는데 하하하하하하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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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B는 저거니까 지금 감염망호랑 저거밖에 없잖아 하아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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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턴 넘겨보자 한턴 넘겨보자 응 으음 여기서 사격이 한장 나오면 야아 그럼 여기서 사격 두장 같이 나올거 아니야 이거 하아 아아 애매한데 화상때문에 될수도 있고 심호흡 제발 상용 아이 진짜 써그냥 어차피 어차피 화상으로 죽어 어차피 화상으로 죽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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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자 역시 역시 승리의 사이경기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개웃기네 진짜 지금 아 댁 보여주나 아 어 사경 의심입니다 여러분들 으 으 으 어 통계 도전 기록 한번 보자 우리 으 으 사이 기억에 타고 짝